서거 스트라이크. 전설아. 47. 지게는. 빠르게 들어오는데. 이걸 못 쳐요. 타석에서 지금 서동옥이 한 5m로 떨어졌어요. 몸 쪽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다가 스트라이크 전으로 파고들거든요. 정말 까다로운 궤적입니다. 야주로는 옷도가 무섭겠다. 치아 낸다, 치아 낸다. 들어왔어요. 몸을 돌립니다만 이 공은 안쪽으로 향합니다. 피했는데 돌아왔겠다. 서동옥 선수는 본인 몸에 맞는 줄 알고 어깨 돌리는 모습까지 있었거든요. 여기서 보세요. 저 몸 쪽을 계속 한두설 선수가 던진다면 상대가 굉장히 까다로울 텐데. 우타자들이 지금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. 우리의 믿음이잖아요, 박재욱. 그럼? 타서야겠어요? 네네네. 몬스터드의 새로운 얼굴, 박재욱. 간다. 책임져, 책임져. 속으로 타격합니다. 30초 파운드. 이 컨택을 하고자고요. 아, 재홍이 뻔이야. 나이스 컷, 나이스 컷. 폭판의 스트라이크입니다. 140 중반대의 빠른 공입니다. 아, 딱 무슨 말이야. 스트라이크 2에서. 폭판의 스트라이크 2에서. 낮은 공이야. 방망이 따라 나갑니다. 어, 못 찾아요. 어, 못 찾아요. 폭 몰라요. 폭 몰라요. 됐다. 갈아가, 갈아. 빨리, 빨리. 빨리, 빨리. 폭 몰라요. 폭 몰라요. 희망, 희망. 희망, 희망. 희망, 희망. 가구되는 공 같은 경우에는 포구가 안 됐을 경우에는 1루로 던져서 아웃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공을 찾지를 못했어요. 이미 발도 도착을 했었고요. 정말 이 몬스터즈에 들어와서 두 경기만의 팀을 들었다 놨다 하는 선수. 그렇네요. 지석훈 이후에 없었습니다. 와, 진짜 그 캐릭터 그대로 가져가네요, 박재영. 아, 최고네요.